세 번째 미니앨범 세 번째 미니앨범 드림 미니게임 네 번째 게임은요 네 번째? 세 번째 아니야? 드림 미니게임 네 번째 게임 세.. 드림 미니게임 세 번째 게임은요 모두 다 아는 게임입니다 바로 고유 속의 웬춤 루춤 다 아시죠? 알죠 알죠 방송 많이 봤죠 그러면 바로 궁금한 게 있어요 손 써도 돼요? 그러니까 이거 말고요 아니요 조금 말로 가네요 손 허리하고 말로 가네요 허리? 이거를 2대2로 나눠서 팀전으로 할 건데요 가위가위고해서 이긴 사람 세 명이 새끼리 가위가위고해서 한 명씩 가져가면 되겠다 한 눈을 찌는 거 한 눈을 찌는 거 가위가위고 한 눈을 찌는 거 가위가위고 넷 한 눈을 찌는 거 가위가위고 한 눈을 찌는 거 가위가위고 한 눈을 찌는 거 가위가위고 아 찼네요 자 우리 셋이 가위가위고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고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고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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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황런쯤이야 황런쯤이야 내가 너무 뽑아야 돼 어 그렇지 1등으로 이긴 채에서부터 뽑아주세요 음 일단 제일 점수가 높은 대체인 아 그렇죠 오케이 그럼 그렇긴 해요 깬잘하리네 수상이가 이겨야 되겠다 어 너가 선택해 나 그냥 쳐발 그래 재민이 나름 그래 전지 이것저것 전지 네 이건 저것 자 그러면 어느 팀 문제 뭔지 할지 가위가위해볼까요 아 저 안동할래 대표끼리 나와서 대표끼리 나와서 대표끼리 나와서 가위가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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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번째 몇번째 할래요 세번째 세번째 가위가위고 런진이 형 어디있어 어 만약에 방금 너희도 안하라고 또 씻어 우리 첫번째 할게 네 내가 문제 내게 런진이 형 진짜 야 이제노 야 이제노 야 이제노 야 이제노 말해봐 3분 오케이 에브리바디 모두 쩍 세니 투 원 고 어 예예 어 본드인데 정말 센 한국말로 순간접착제 어? 순간접착제 무슨 접착제는 맞아 네 엄청 센 접착제 초월한 접착제죠 그럼요 무슨 접착제는 맞는데 그 무슨이 뭐냐고 워라워라 스트롱 접착제 천천히 천천히 어? 천천히 스트롱걸 접착제 단어 얘기해도 되는데 바로 단어 얘기해도 되는데 바로 단어 얘기해도 되는데 바로 단어 얘기해도 되는데 어? 정답 어 강력접착제 왕방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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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야 빨리 빨리 뭐하래 뭐야 참치 꽁치찜 참치 꽁치찜 참치 꽁치 참치 조지 조지 꽁치 꽁치 아 손 손 손 안되지 어? 와 꽁치 참치 꽁치 아 찜 찜 참치 꽁치찜 그러셔 패스 패스 할 수 있어 야 빨리 빨리 굉장히 맞출거에요 드림 드림 임 드림 임창윤아 선배님 드림 오이 드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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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드림 두리 두리 엔시티 드림 드림 그렇지 도전 골든벨 도두고두벨 도 전 아 도전 골든벨 그렇지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마르 캐릴라 피자 파여행 패스 구 알 라 룸푸르 구 고 따라해봐 구 알 라 룸 룸 룸 구갈라 구갈라 구알라 룸 푸르 구알라 룸푸 르 구알라 룸 푸르 구알라 룸푸 구알라 룸푸 구알라 룸푸니? 구알라 룸푸니? 10초 남았습니다. 그냥 얘기해. 그럴게요. 뭐였어 마지막? 7개, 7개. 그럼 런신이 형 화장실 하고 있으니까 나랑 디자인으로 하세요. 너랑 틀어주세요.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말해봐, 말해봐, 말해봐. 박 디자인 봐봐! 봐봐! 안 들리는데? 아니 안 들리는데. 그 단어를 얘기해봐. 바보! 바보. 뭐야? 멍청이! 멍청이 안심? 십자라 그거예요. 박지성! 박지성 왕호! 엔시티 드림! 엔시티 드림! 엔시티? 엔시티 드림! 3, 2, 1, GO! 굴 짬뽕! 굴 짬뽕! 아 대박! 천지의 이것 저것! 좋아? 천지의 천지의 이거저것! 저쪽으로! 천지의 이가저것! 도티의 저도 천지의 천지의 야 Defence OO! 천지의 이것저것! 청양고추! 청양고추 청양고추 뭔가요? 청양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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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 양고 공추 홍국수 청양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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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집 코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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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파이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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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패스 해야될까 참팔라야 참팔 라 참팔라야 참팔라다 참팔라야 참팔라다 참 참팔 발 라 야 지성아 참팔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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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거라니까 참팔라야 참팔라야 봤어요? 생각보다 이거 나도 몰라 10편 하면서 감자 옹심이 감자 오심이 감자 오심이 감자 오 고감 감자 오 오 심 십 이 감자 오심이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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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왜 이렇게 못 맞췄어? 진짜 4개 5개 맞추겠네 4개 맞췄습니다 4문제 철렉하면 어떻게 모르냐 5 철렉 4개만 맞췄는데 나 왜 안들려 감자 오심이 진짜 잠발라다 연준아 잘 맞춰 맞출 수 있지 방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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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일부러 왜냐면 너무 크잖아 내가 일부러 한번 놀려야 안 들려 계속 누르고 있어요 런쥐아 안 들려 밥 먹어서 나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려 내 목소리도 안 들려 틀릴거야 틀릴거야 틀리네 3 2 1 2 1 10 7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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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패스트! 패스트! 카! 나! 비! 카피! 천천히 해! 세상 천천히 해! 오! 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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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웃기면 안되지 카! 하! 아 저 웃기면 안되지 어 나비오와 불 카피오카펄 나비오와 불 맞아요? 네! 맞어? 가! 카! 타! 펄! 얼! 펄! 어 잘생겼어! 1번 정해졌다 도모야 너 고! 오! 고! 도! 요! 요! 고이 노래방! 요! 도! 도! 맞아 맞아 고이 노래방! 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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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! 토! 요! 코인 노래방! 코! 코! 코아인 노래방! 코아인 노래방! 고이 노래방! 다음! 2회 코아인 노래방! 그 시간! 슈! 슈! 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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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? 뭐야? 오! 애니특아 쫄깃 변베추? 간파추 단베추 단무지 단베추 짱짱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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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고고 마라고고 마라고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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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베레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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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가 핀남사회라 짱짱영 에베레스트 우와 배 아파 마라고고고고 밥먹어 코인 짱짱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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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배 아파 배 알맹겼어 드림 미니게임 세번째 게임 고유 속의 외침이 끝이 났습니다 와 저 개인적으로 우리 세 개의 게임 중에 이 게임이 제일 재밌습니다 아 맞아요 바로 화장실에서 보내가지고 보내가 뭐하는지 몰랐지 근데 오자마자 이렇게 오려고 이렇게 왔어 그 쌈쌈이야 자 그러면 각 팀끼리 몇 개씩 맞춰주는지 네 개 그 다음에 제노랑 제가 일곱 개 일곱 개 재민이 런지가 두 개 하나 하나 말아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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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네 이로써 또 저랑 제노가 이겨버렸습니다 아 날 중간식으로? 네 아니 뭐 너무 이게 또 열심히 하지 않아도 싱싱히 이기보니까 첫번째 라운드 어떤 게임이었는지 성시? 약간 도전 골든백 도전 골든백 그거를 혜찬이 또 이겼죠 자 2라운드는 재민씨 어떤 게임이고 누가 이겼죠? 2라운드 때는 동물의 왕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혜찬이가 이겼죠 아 뭐야 자 그 다음 세번째 게임은 누가 이겼는지 런지니가 안 가요 런지니가 이겼죠 세번째 게임은 제가 이겼는데 약간 런지니한테 진 것 같은 느낌 아 이겼는데 약간 진 느낌이에요 네 이로써 저희 엔시티 드림의 미니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와우 그 최종 우승이 누군거야? 런지니가 이겼죠 드림 미니게임의 최종 승자는 바로 저 혜찬입니다 와우 박수 제가 1등 기념으로 무비를 사주려고 했는데 와우 무비를 깔끔하게 빼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혜찬의 시청률 삼십시점 오프라 혜찬캠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지금까지 엔시티 드림이었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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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움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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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